몇 시간 동안 긴 시간 이렇게 가시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지켜봐주시면서 박수 쳐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조금 다음 달에도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 많이 사랑으로 보듬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리아예술단 우리 식구들 마지막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메드리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드리 안동역에서 그 다음에 또 오로라 열풍과 다 아시는 노래로 내 찔레꽃 이렇게 갈 테니까 자 같이 나가시면서 일어나세요 신나게 일어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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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어나세요 이제 앞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나오세요 해로워져서 울도 이기 못하고 나 일어나세요 나 일어나세요 고생하시고 불어라 열풍한 삶이 오로 자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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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레고 싶어 네이랑 찔레고 가겠습니다 네 식당에 있어도 달리 가세요 찔레고 붉게 피는 너도 나란의 고향 엉덩이의 초과상 그리 있습니다 자주 보름 입에 물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 나를 불러줘요 못 믿을 사랑아 자 나오세요 안동력을 합니다 자 안동력 갑니다 자 안동력 안동력 가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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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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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바람에 달려버린 나랑 안구행 세웠던 어딘가 매입 conjnt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